하나님을 간절히 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는 승리자에게 월계관이라는 것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라는 신과 관계된 월계수 라는 나무의 잎과 가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승리자에게 명예의 관으로 주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운동 경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운동 경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쓴 사람을 우상으로 명예의 영웅으로 추대를 했어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다 함께 같이 달린다 그러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수처럼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선수처럼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썩을 연류관을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게 할 것을 얻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 나아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식물로 만들어진 월계관은 금방 시들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영광은 잠시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천국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류관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절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금메달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절제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무엇이 가장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어보고 싶습니다 잠도 실컷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훈련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량을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그렇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젊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당신 여자친구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코치가 저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면 너는 은메달을 딸 것이다 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두 개가 있으면 너는 동메달을 딸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여가생활 그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천국의 올림픽 경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공연에 참여하는 선수입니다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려고 나간 선수? 단가 상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받으려면 참여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그 경기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먹는 것을 다 먹으면서 그 경기 준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쉬고 싶은 거 다 쉬면서 그 경기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썩지 않을 멸류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받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노력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절제하고 수고할 때 우리에게 멸류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멸류관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있죠. 그래서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 물질에 대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병사를 몇 개나 하고 또 내가 섬긴 일들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기도를 또 얼마나 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러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한국의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축구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3년 동안 매일 저녁에 드리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학교 3년생의 때까지 매일 저녁에 드리블 연습을 했답니다. 또 축구를 더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볼을 더 차지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루의 줄넘기를 천 개 하자라고 했대요. 2단 뛰기로 처음에는 2단 뛰기로 천 개가 안되더래요. 사실은 2단 뛰기로 천 개가 안되더래요. 100개씩 끊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2년 동안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2단 뛰기 천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20도 비의 줄넘기를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거를 하고 나서는 자기가 경기장의 중앙에 공이 떨어졌을 때 그 공이 다 자기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와 연습을 훈련을 하고 경기장의 맨낱에 볼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수확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학교 축구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승표 선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생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보통 선수들은 겨울이 되면 개인 훈련을 잘 하지 않습니다. 普通에 이런 선수들은 후회가 되면 개인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겨울에도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겨울에도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후로는 이후로는 국가대표 선수로 뽑히지 못했어요. 겨울에 훈련하지 않고 집에서 TV 보는 자기 친구는 대표 선수가 되었는데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10년간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뭐지? 이해가 안 되었대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2주가 지난 후에 올림픽 대표팀이 선수가 될 수 있는 테스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테스트를 보고 일주일 후에 그 테스트에 합격이 돼요. 그리고 그 정확히 3개월 후에 그는 그가 그렇게 되고 싶어했던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고 그는 그는 그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로 그만둘 때까지 그는 그 국가대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선수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그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경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지? 내가 몇 년, 몇 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봤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멸류관은 이 세상에 주는 상과 비교할 것이 안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믿음의 절제와 그 노력 후에 하나님이 주실 그 멸류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길을 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